인근 인근 들어갈게요 제가 그때 너무 약간 화가 많이 나가지고 오해 아니면 오해가 그런 거 있어요. 그렇게 스스로한테도 부담이고 생각도 안 하니까 여러모로 좀 빡쳐요. 그때도 되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. 이거 아니지 막 그러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지. 적극적으로 말하던가 진짜 찢어 죽이니까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정말 확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저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빡친 거 얘기하고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? 이 코너에 대해서 빡치면 어떡하죠?